3번 해방 한 번 둘이 같이 하고 웃어볼까요? 잠깐 웃을게요 진짜는 아닌데 웃기려고 얘기한 거야 어제 머리 안 감았어 오마이 내가 잘 따라 볼게 지겨 지킨다 잘 부탁해 우리 충전앨몬이 유품이야 잘 부탁해 슈퍼립이랑 콜라보 한 거야 이거 아니면 나는 결혼 안 한대 그거 한정판이야 안내 안 되죠? 여쭤 깊어 슈퍼립이 슈퍼립이 왜 앉혀? 리미지들여서 앉아가 싶어 소가 아주 부드러울 겁니다 말랑카우이에요 소끼리 싸웠어요 고소 소가 섭섭하면 소지섭 하하하하 카트! 아 너무 압박해 미터파트 이거야 이건 내 숨통을 조이고 이건 내 목을 좋아? 졸라? 졸라 안고 흑섭 나 아 알